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기나칠 정도로 직설적이고 승리에 집착하는 그에게 정치한 트럼프는 소위 말하는 아주 전술적으로 게임 플레이어다 트럼프는 전략은 전략입니다 저는 전략을 만들고 있는 전략입니다 전략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저는 전략을 만들고 협상의 대가를 자처하는 그는 억만장자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대통령이 된 후에도 화려한 거래의 기술을 선보이려고 한다. 지난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후 트럼프는 작은 쇼 하나를 준비한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극비 방북 사실을 언론이 아닌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동행 취재에 나선 기자도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13시간에 극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일행은 대통령 부부가 직접 맞이했다. 현장에는 김정은의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이 비행기 안까지 직접 들어가서 영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특종이었다. 주인공은 석방된 미국인들이었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모두 트럼프에게 향했다. 트럼프의 연출하에 거행된 성공적인 이벤트였다. 하지만 이번 쇼의 상대는 만만치 않다. 상대는 세계의 라이벌로 떠오른 북한의 김정은이다. 둘은 운명의 숙적이다. 이 분실의 사회에 가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